이세돌 4컵 만화? 아주 귀여 보이는데?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나무꾼이 실수로 그만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! 심었다! 그러자 연못에서 갑자기 산신령이 나오더니 금도끼와 안도끼 중 무엇이 너의 꽃이냐 라고 물었어요 정직하게 대답한 나무꾼에게 세 가지 도끼를 모두 주었어요 야호!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잠깐 근데 작가님 여기 나무꾼이 정직하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정직하게 대답한 나무꾼의 대사가 없어요 이상해요 여기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나무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스킵 4컷이라 그래요 아하 오케이 도끼날로 머리를 안 맞은 걸 타행으로 아식시오 신령님 나무꾼이 실수로 그만 연못에 2톤 트럭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 뭐야 해와 달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을 위해 떡을 팔고 돌아왔던 길이었어요 아이고 한 개밖에 못 팔았네 갑자기 호랑이가 길을 가로막더니 안녕하세요 생경호랑이입니다 떡 하나 주시면 무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은 고기 좀 먹을 수 있겠구나 하하하하하하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? 그래 그래 좋구나 탈 곳이 생겼습니다 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숲속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 빵을 전해주러 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할머니의 외형이 조금 이상했어요 할머니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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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벤또 하하하하하하 여기가 아닌가 보다 히우야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됐어요 초반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토끼는 잠깐 잠을 자기로 했고 결국 거북이에게 따라잡히지만 샤방 넋놓고 한참 보던 거북이는 결국 다시 역전당하게 돼요 오 오니 메드다시 메드다시 재깍 콩나무 어느 한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이던 소녀가 있었어요 앞으론 못 먹고 살지 소가 늙어서 우유도 안 나오고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보게 젊은 소녀 자네가 가진 소와 이 공을 바꾸질 않을 텐가? 소고기 오벤또 이 공은 병밤한 공이 아니야 아주 아주 신비한 공이지 안 사요 힝 믿겠냐고 성냥탈이 소녀 추운 겨울날 성냥을 전혀 팔지 못한 소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성냥에 불을 붙이기로 했어요 추우니까 불이라도 지피자 그러자 불 속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유 오 콩자반 강냥콩 콩밥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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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도 한참 반찬 초정할 나이였어요 끝 앗 오잇 어옭 오재밋는데 атель 집중